이것도 이 등도 옛날에 등잔을 등단처럼 이게 사기거든 사기식으로 옛날 진짜 이랬어 옛날풍이야 오늘은 물맛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완전히 떡만 메밀떡만 듣고 먹었는데 지가 너무 이쁘다 배경이 나만 빼고 다 예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읍시다 끝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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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치미국수 많이 해먹었었는데 집에서 먹방을 크게 해야해요 네 그린보고 먹방 준비했습니당 마지막에 숙소 뱅 흑슨이가 우동국수 나죠 언니 우동도 맛있는데 그 국물이 맛있어 우동하고 국물이 맛있어야 돼 육수 저еч장 찬물 보러 가는길 여기야 말씀하세요 지금 걔가 사마귀 찍을 때 결혼 찍은 거예요 사마귀 사마귀 사마귀가 무섭게 나왔다고 했잖아 그때 언니 촬영할 때 자리락으로 바꿔주라고 살 스푼이요? 네 눈이 잠자리 잡아먹는데 살이 꽃게 살처럼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눈이 무서워 이 진 양반 살기가 나도 작년에 밤에 사막에 나비 잡아먹는 거 찍었잖아 나비 서서히 뜯어먹는 거 응 걔 맹주라니까 맞어 쪼그매서 그렇지 덩동대의 맹수야 응 덩동치고는 크지 덩치가 크고 왕사막이 같은 게 더 크잖아 응 저기 뱀도 막 물어 뜯더니까 난 사막에 갔다가 못 만져서 무서워 사막이 무서워 언니 집에 찾아보면 믿는데 사람 봐도 안 피해 응 막 댐벼 응 막 앞다리를 막 입는데 정말 더 비교해드려 알겠지 굳어를 찾았습니다 언니 응 굳어 찾았어 여기에 ㅋㅋㅋㅋ 이제 날아와 이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기는 이제 이제 다 갔네 이제 그저니 고향으로 그렇지 무 엉글이 맛있다 무 언니 그치? 응 무 엉글이 맛있다 언니 이게 지금 무가 아직 맛있어 제주동무잖아요 요즘에는 응 아유 무가 다 크다니까 응 제주동무가 응 겨울무처럼 응 요새는 사서 쟁일 들어갔어 맞아 언니 그 사람들을 싱싱하게 잘 보관했다고 하잖아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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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 아유 시원하다 언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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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의뢰 친구가 산다고 했잖아 네 서울이고 청나무 살 때 응 큰 사람은 바로 우리 앞집 응 친구 의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남매 보니까 네 응 아무튼 아무튼 동서지 갔는데 어떻게 서로 동서지 갔는데 서로 동서지 갔는데 잘 되네 응 음 음 음 음 음 익었을 때 맛있는데 요거 응 이건 더 맛있겠다 응 지금도 맛있어 응 여기 제주도 물다가 깍두기 담궈녀도 진짜 맛있어 응 안 익어도 맛있어 응 뭐 물 딱히 맛있네 아니 무말랭이도 언니 무가 맛있어야 맛있어 아 그럼 짱하식은 뭐고 다 맞아 내가 기본 재료가 좋아해야되는 거 응 제철에다가 오는 거 응 그렇게 가고 저는 그냥 음료가 음 음 음 맛있당 먹다보니 지금 어머니가 옛날 생각나? 지붕 보니까 옛날의 장소 요런 식당 잘 없어 응 자였어 언니 저 뒤에는 저거다 완전 등잔이네 가스 이건 진짜 가스네 가스는 석유 아니야? 석유 석유 여기는 전기인데 저건 진짜 옛날 거네 우리 저 구멍도 있다 언니 떼던 거라 성기구까지 있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나 국물까지 다 안 먹는데 맛있다 고마워 수심 숙주로 수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